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사실상 또 단체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정부 합동평가 1위를 기록한 경기도의 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 자리에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시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는 자주 뵀었는데 TV 인터뷰는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도 워낙 스타시라 여러 번 뵌 것 같은 그런 아주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광역단체장률이 가장 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하고 아마 안희정 지사가 비슷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느새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셨어요. 그러게요. 소외랄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아, 그러시죠? 좀 더 잘할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시군요. 올해는 한 4년 차고 약 1년 남지 않으셨는데 정부 합동평가에서 일요일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도전을 잘 이끄셨다라는 말씀인데 자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여야가 여기는 힘, 싸우지 않고 힘을 앞에서 하는 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제일 잘한 게 제가 보니까 일자리 많이 만든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만든 일자리가 약 100만 개인데요. 그중에 한 50% 정도를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빚이 3조가 넘었는데 이제 올해 연말되면 채무체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빚도 다 갚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정쟁 안 하고 사이좋게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협체 결과다. 네. 겸손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만 개 중에 반 이상이면 40만, 50만 개였는데 되게 또 일자리 개수를 말하기에 앞서서 또 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질적으로도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가 7만 7천 개가 있어요. 한 해 동안 한 9천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는데요. 그런 일자리들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들이죠. 이런 테크노밸리와 같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경기도는 지금 판교뿐 아니라 이제 오늘 판교 제로시티라고 자율주행 테스트배드가 문을 열었고요. 또 광명, 시흥, 일산, 남양주, 구리, 그리고 양주 이렇게 계속 테크노밸리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가슴이 뛰는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신 정책 중에 청년연금, 청년통장, 이른바 일하는 청년 CD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청년에게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지금 집안에 이렇게 이웃을 보면요. 아니면 가족들 중에 청년들 지금 실업률이 10% 남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 40%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같은 땅 위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예요. 한편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난리예요. 그렇죠. 참 귀신이 고칼로 그러십니다. 한 곳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한 곳에서는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쭉 뽑아봤더니 경기도에만 약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지금 비어있어요. 중소기업에.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담당할 또 우리 중소기업. 이 두 중요한 대한민국의 요인들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 양쪽을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청년들 중에 중소기업으로 가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매달 30만 원씩 본인이 연금을 부으면요. 경기도가 30만 원을 대주고 그리고 10년짜리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부으면 1억 원의 자산을 만드는 연금.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일하면 1억 연금. 이게 이제 로또다. 인기 영업주의다. 또 이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정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매달 30만 원씩 넣어야 돼요. 그것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무슨 수당 나눠주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중소기업에서 매달 30만 원씩 넣는 그러한 성실함을 보이면 10년 동안 자기 저축과 주변의 도움으로 1년 정도의 1억 정도의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나라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제공을 해야죠. 그냥 돈 나눠주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중소기업을 또 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연금 정책 그리고 마이스토 통장 정책 그리고 복지 포인트에서 약 13만에서 많으면 20만 명까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로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로또는 한두 사람 뽑히는 건데 이거는 약 한 10에서 2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원이 있느냐? 그럼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약 6천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6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경기도 예산 600억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년 동안 약 3조 원 정도의 빚을 갚았어요. 1년에 1조 원씩 갚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채무가 제로예요. 그러면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여력으로 1년에 600억 정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동시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건 그냥 묻지마 복지 정책이 아니고 일자리 정책이면서 복지 정책인 일거양득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괜찮다. 팔족이죠.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폭발적인가요? 실제로 기업의... 저희가 이제 이것과 비슷한 정책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을 내서 3년 동안 하면 천만 원을 타가는 청년 통장을 이미 실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번 실시될 때마다 하루 왼쪽의 네이버 실검 1위를 쭉 하거든요. 그만큼 청년들한테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너무나 성공적이라 이거를 10만 원인 걸 30만 원으로 바꾸고 3년짜리를 10년으로 바꾸니까 이게 천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 정책이 나간 이후에 약 순식간에 한 3만 5천 개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보면서 그런데 그 댓글을 제가 웬만한 건 막 욕하는 댓글들은 안 읽어보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댓글을 제가 다 분류해서 읽어봤는데 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를 그 반응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 경기도는 이 정책을 이제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정책 국가도 좀 같이 합시다. 국가가 같이 해주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억의 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5년으로 당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경기도는 굳건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면 이름 있는 기업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연금 플러스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산 역시 형성 그리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주거 정책을 잘해줘야 돼요. 지금 전월세 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결혼도 못하고. 그다음에 보육.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교육입니다. 이 네 가지 정책을 국가가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지금 이 정책 네 가지를 패키지로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따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따복? 따복 아파트. 따뜻하고 복된 아파트. 여기는 아이를 둘을 낳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땅에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임대주택인데 저렴해요. 거기다가 애를 하나 낳으면 보증금 이자 절반을 저희가 내주고요. 둘을 낳으면 이자를 전액 다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따복 어린이집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예예. 따복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따복 공부방은 뭐냐 하면 동네에 작은 마을 도서관들이 많아요. 거기다 저희가 사회교육 방식으로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그 동네에선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저희 아이는 영어 교육 시키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피아노 가르치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코딩 교육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창의력 교육 시키고 싶어요 하면 체육 교육 시키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가 예산으로 잘 취업이 안 되는 지금 젊은이 전공자들 또는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사회교육 선생님으로 파견을 해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비를 완전히 절감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가 돼야 청년들이 중소에 가서도 일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우리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저희는 지금 패키지로 쭉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복. 따뜻하고 복된 마을. 이름이 좋네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가 취임부터 시작한 도지사 좀 만납시다. 얼마 전 100회가 됐다고 합니다. 대개 도지사 만납시다 이런 분들이 칭찬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불평화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지사한테까지 민원을 오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의 과정을 거쳐서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상당히 힘든 민원이거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핑퐁을 해요. 1, 2가 하면 2부서에서는 절이 가라고 그러고 저부서에서는 우리 일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해보니까 이제. 해보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화를 막 내세요. 그럼 이제 그걸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요. 듣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아버님 이거 도지사도 못하고요. 대통령한테 가셔도 못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요. 빨리 아버님이 포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이거 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눈빛이 풀리고요. 달라지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로 들어가서 전체를 해결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해결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슴을 열고 듣고 해결해 드리려는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 이것으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해 출발이 된다. 이미. 제일 중요한 게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얘기를 공무원들이 잘 안 해줘요. 그렇습니까? 애매하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다려요. 그런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도지사로 만나셨다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버님, 어머님 이거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실제로 들어주시고 또 직접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신 거군요. 제가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이사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이라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그 금식을 하면서 내가 모여서 자애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멍해로부터 풀어주고 가난으로부터 풀어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압제와 또 잘못된 재판으로부터 구해주라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저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도지사전 만납시다를 하면서 배운 게 바로 그거입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사연과 사정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구나.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노력하려는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정신을 해결은 못 해드리더라도 조금씩 실천해 옮기면 거기서부터 위안을 받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지사 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시민들을 직접 만나시고 경청하시면서 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치하길 잘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 출발점에 잠깐 여쭤볼게요. 아버님의 지역구를 이어받으신 거죠? 그렇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지역구에 원래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잠깐 장례 치르고 다시 들어가서 박사, 논문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출마를 못 들어가고 출마를 그냥 하게 돼서 아버님 돌아가신 그 자리에 출마를 했고 아무도 당선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덜커덕 당선이 됐죠. 최윤소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국회의원 되시고 5선을 하시고 지금 도지사 자리까지 오신 건데 정치 잘했다. 다시 태어나도 하겠다. 그 마음이십니까? 그런 보람 있는 일일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희 가족의 좀 어려운 점도 저희 아내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많이 아시지만 마약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치하면서 제가 제대로 가족과의 깊은 대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하면 정치 다시 할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치인으로서 소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안전 내신 책이 보면 가시덤불에도 꽃이 핀다 이런 책에도 말씀하셨듯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정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네. 참 힘들었던 건 언제였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처음 출범하고 나서 제가 형님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님한테 포항으로 찾아갔어요. 지금 지진 난 포항으로 가서 출마하지 마세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안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안 좋고 우리 부의장님 개인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라고 직언을 했다가 찍혔죠. 대통령의 형님에게 그 막강한 권력자에게 그것도 이제 정권 시작한 초기에 그 얘기를 했다 찍혀서 제가 2007년도에 사찰을 받아요. 저를 사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저희 가족들을 사찰하고 그때 아이들 엄마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 갈등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정치인의 아내로는 더 이상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정치를 하면서 나름 명예도 얻고 또 보람도 많이 얻었는데 또 이런 힘든 고난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각에서 금수저 정치인이다 말을 했지만 많은 고난도 있으셨고 어려움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했다. 신앙의 힘이 컸다. 네.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시면요. 또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힘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뿌리가 깊으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저희 집안은 원래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어요. 유교 불교. 그래서 제사 지내고 절에 가고 이런 집안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안에 나타난 거죠. 시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도저히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몰래 숨겨놓고 이제 성경책 읽으시고 교회도 잘 못 가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때 이제 어머니가 선언을 딱 하신 거예요. 나 이제 교회 갑니다. 그때부터 왜냐면 아들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힘을 얻으셔서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파란의 시작이 됐어요. 가족들 간에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되고 이러는데 처음에 제사는 지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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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전도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동생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길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주일날 예배 가고 그런 기독교 집안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했는데요. 야 역시 여자가 가족의 중심이고요. 어머니가 이 신앙을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몽땅 다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보게 그런이 되셔서 또 집안전체를 바꾸는 큰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또 크리스찬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이 청년 중에도 우리 지사님을 보고 꿈을 많이 꾸을 것 같은데 신앙과 정치는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같이 하는 게 아 그러니까 신앙인이 정치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언을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고 신앙이 이렇게 너무 붙어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정치인과 또 좋은 신앙인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정치를 하다 보면 또 부패와 비리 같은 것도 연루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과연 할 만한 직업이냐 이런 질문을 한 청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기 스스로의 정화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 속에 부패하라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패와 오히려 타락 이런 것으로부터 늘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잘 깨달으면 크리스찬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치를 한다면 정말 좋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가 종교계약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CBS도 많은 특집을 통해서 또 종교계약 500주년의 의미를 새기기도 했는데 또 지사님은 또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또 어떤 의미와 성찰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뭐 사실 종교 학자가 아니어서 네. 뭐 이렇게 종교계약 500년의 큰 의미를 스스로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그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네. 그것을 늘 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도 남경필 지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재선 도전하십니까?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아 그러십니까? 진짜 결정 안 했어요. 의외인데요. 정치를 계속 할지도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아직 이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공적인 영역의 삶과 사적인 영역의 삶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되면 최고인데 지금 저는 공적인 영향보다 사적인 영역이 지금 조금 아프잖아요. 과연 이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하고 지금 제가 매일 면회를 가는데 아 그러십니까? 매일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목사님 되겠다고 했던 친구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아주 뜨겁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던 친구인데 유학 가고 중국 가고 이러면서 조금 교회하고 멀어지면서 이제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 안에서 책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딱 성경책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성경책 하고 눈싸움을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도 항상 합니다. 우리 세메이서도 최근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성경책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 아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군요. 그러나 도지사로서 공적인 삶은 지금 정말 제가 한 점 도민들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도지사 직부는 잘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재선 도전 여부도 아들과의 관계 회복 가정적인 문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연결이 있죠. 그렇군요. 정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바른정당에 계시는데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바른정당을 통해서 만약에 재선을 도전하시면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을 통한 정치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문제도 바른정당으로 출마를 한다면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당적 또는 당적이 없이 출마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열어놓고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바른정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정치 개혁의 도전 이 도전이 실패했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면 바른정당으로 더 정치적 도전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탈당의 가능성도 열어놓으신 거군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도전과 더불어서 탈당 또 다른 무소속까지도 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는 제 정치의 미래는 지금부터 맑은 마음으로 정말 기도 드리면서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훌륭한 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12월, 1월 이 무렵에는 최종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 4년에 임기 중에 또 성공했던 정책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가정 이야기까지 또 진솔하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짧게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떤 제목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옳은 방법인가요? 옳은 길인가요? 이렇게 묻는 기도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우시고 또 남은 미래도 준비하시겠다.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결정이 되시면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뵙고 또 질문 드리고 여쭙도록 하죠.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청으로 또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기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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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